우리가 화면에 가운데에다가 버튼을 추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했을 때처럼 그 가이드 선이죠.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해서 십자 모양으로 딱 되는 가운데 갖다 놨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연결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연결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연결선은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석 모양의 아이콘이 금지 표시가 아닐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결국엔 자석 모양이 뭘 얘기하는 거냐? 자석 모양을 풀고 하면, 이거를 다시 해볼게요. 세 번째 버튼을 딜리트 없애주고요. 자석 모양을 풀고 다시 버튼을 갖다 놓으면 가로와 세로 가이드 선이 보이는 상태에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연결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선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연결선이 사실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안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석을 쓰는 거를 기본적으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연결선을 조정하는 경우가 중간중간 생기게 됩니다. 자석 모양을 다시 금지 표시로 바꾸고요. 다시 버튼을 선택하고 없애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정 가운데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연결선이 안 만들어졌겠죠. 다시 아까 얘기하던 것처럼 연결선이 안 만들어졌는데요. 이 연결선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연결을 해봅니다. 자석이 하던 역할을 우리가 수동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버튼의 왼쪽 연결점을 부몰 레이아웃의 왼쪽 벽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럼 왼쪽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연결점을 부몰 레이아웃의 오른쪽 벽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쪽으로 붙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붙였더니 어떻게 돼요? 정 가운데로 왔죠. 자 이게 뭐냐면 가로 방향으로 좌우를 한꺼번에 연결하면 버튼은 그 정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정 가운데로 오게 돼요. 물론 여기에 있는 마진 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죠. 이거를 만약에 50으로 변경을 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씩 밀리는 거는 생겨요. 그거는 이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 여유 공간을 좀 더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 정 가운데 오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쪽으로 다 연결선을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정 가운데로 오게 만들죠. 자 그러면 위아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위쪽 연결선을 연결을 하고 아래쪽 연결점을 끌어다가 분물레이어서 아래쪽으로 연결하면 이 세로 방향으로도 정 가운데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정 가운데에 오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언제나 정 가운데에 온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 아까 우리가 이 정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이나 약간 왼쪽으로 옮기는데 마진을 썼는데요. 이 마진이라고 하는 값을 일일이 그럼 다 넣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진이라고 하는 거 말고 마진이라고 하는 거 말고요. 여기 보면 위아래 또는 좌우를 한꺼번에 연결을 하면 여기 선이 이런 게 생겨요. 어? 못 보던 선이 생겼죠? 자 50이라고 해서 선이 생겼죠? 세로도 선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50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면 값이 바뀌는데요. 이 값을 75까지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가운데 배치되던 자동으로 배치되던 데서 75만큼의 위치로 옮겨지게 돼요. 이거를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자 위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도 자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하면 화면에 어디든 얘는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어디든 위치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의 위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는 이 버튼의 연결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연결선을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연결선은 부모 레이아웃과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다른 뷰와 연결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연결선이라고 하는 이 컨스트레인트가 좌우로 같이 연결이 되면 좌우로 같이 연결이 되면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공간에 정 가운데 오게 된다.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이어스를 주면 바이어스 값을 주면 약간씩 오른쪽 왼쪽 또는 위아래로 이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왼쪽에 컴포넌트 트리를 봤어요. 근데 버튼이 3개 추가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거 이거는 버튼으로 돼있고요. 이건 버튼 2로 돼있는데 이건 왜 버튼 5로 돼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여기 보면 버튼은 오른쪽에 속성에서 보면 속성창에서 보면 아이디 값으로 돼있어요. 버튼 2 아이디 값으로 돼있죠. 버튼 5 아이디 값으로 돼있어요. 이 아이디 값은 여러분이 이제 팔레트에서 추가를 하다보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한 값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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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버튼 버튼 2 버튼 3 버튼 4 버튼 5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이 삭제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번호가 붙게 되는 거죠. 헷갈립니다. 그쵸?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앱을 만들 때는 이 아이디 값도 필요하면 여러분이 직접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수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값이고 이 아이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이디가 왜냐하면 이 하나의 화면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화면을 안드로이드는 액티비티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액티비티가 어떻게 돼요? 두 개의 파일로 분리되어 있어요. 두 개의 파일로 분리한 이유는 화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옛날이라기보다는 다른 언어 중에 아직도 그런 언어가 많이 있죠. 표준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이드가 아닌 일반 자바를 쓸 때는 UI 그러니까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들이 또 다른 방법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마찬가지로 화면이 분리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화면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화면 배치 즉 화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여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XML 파일에서 구성을 하는 거고요. 화면의 기능은 Java 소스 파일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의 쌍으로 해서 화면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에 넣은 버튼이 실제 이 앱이 실행이 됐을 때 실행이 됐을 때 내가 XML 파일에 있는 버튼 태그를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버튼이 메모리에 어디가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아이디로 찾아주게 돼요. 아이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코드 보면서 나중에 하나씩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라고 하는 개념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다음날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